안녕하세요. 빵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쓰기 최고의 선생님을 한 분 모실 거고요. 여러분이 글쓰기를 시작할 때 궁금해하시는 점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고요. 몇 분의 작가님들이 보내주신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쓰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글쓰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최고의 글선생은 누구일까요? 저도 글쓰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지만 최고의 글선생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글을 쓰는 법, 작법, 책 이런 거 아무리 읽어도 글이 늘지 않아요. 글을 쓰지 않는 한 제일 먼저 글쓰기를 시작함으로써 글선생을 하나 모시고 나머지 작법, 책이나 글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할까요? 많은 경험이 있으면 글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험만 쌓느라 글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말하자면 러시아 사람이고 대문호이죠. 왼쪽 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이죠. 죄와 벌, 백치, 악령 이런 글들을 썼는데요. 이분은 요즘 유행한 MBTI로 치면 I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집 밖으로 잘 안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 시대의 모순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작품에 반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죠. 반면에 이분은 레프 톨스토이죠. 대지주의 아들이었고 부유했고 굉장히 노는 걸 좋아했고 많이 여행도 많이 했고 여자 문제도 좀 복잡했고 그러다가 중년 이후에 많은 작품을 남기는데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부활, 인생의 길 이런 작품들을 남깁니다. 앞서 소개한 톨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는 상당히 상반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경험 사이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글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보는 쓰기 전에 생각하고 보수는 쓰고 나서 생각한다. 이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고 정말 무릎을 탁 쳤는데요. 그 책이 제가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수들은 고쳐쓰기를 시작으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또 옛 어르신께서 글쓰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곡진히 드러내야 한다. 연한 박지원. 박지원 선생님은 최초의 여행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하일기를 썼잖아요. 이게 요동, 요하, 북경 여기를 여행하면서 청나라의 묵물, 생활기술 전반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이 열하일기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일단 이 분은 정말 풍류, 여행, 음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최명희 선생님. 나는 일필휘지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원고지 한 칸마다 나 자신을 조금씩 덜어넣듯이 글을 썼다. 네, 최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혼뿔이라는 열권짜리 장편소설을 남겼는데 이 혼뿔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는 정말 근현대사의 어떤 역동적인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그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원래 최명희 선생님이 그 열권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현대사로 넘어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글을 고통스럽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자료조사도 많이 하시고 여기 말에서 원고지 한 칸마다 나 자신을 조금씩 덜어넣듯이 글을 썼다. 이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정말 한자 한자를 혼신을 다해서 쓰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병도 얻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말 그 작업 공간에 가둬놓고 글을 치열하게 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 몇 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시간의 법칙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현수 작가가 그런 말 했거든요. 매일매일 하루에 4시간씩 글을 썼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어떤 인터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인가? 4시간씩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시간을 떼어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4시간 글을 쓰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이 자신이 없다면 시간을 떼어서 글 쓰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오늘부터 당장 4시간씩 글을 쓰신다면 금방, 아주 빨리 뭔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쓰기 반을 개강하는 날 꼭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글쓰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인간관계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데요. 글을 쓰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간관계나 소모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아껴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이 정리가 되죠. 이거는 입증된 겁니다. 저희 수강생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시간에 그런 말을 하길래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 글쓰기 반을 하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주변 일들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기를 쓰는 습관. 문장력을 강화하는 데는 아주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기의 효용성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컨텐츠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글을 못 쓰는 이유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기를 씀으로써 나를 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기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일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 내가 어떤 일에 분노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글 쓰는 습관이나 문장력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를 쓰면서 나의 컨텐츠를 좀 스텍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글쓰기는 고쳐쓰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글쓰기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글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열심히 고쳐쓰다가 여기서 멈추자 하면서 글쓰기는 끝이 나는 거죠. 글은 엉덩이 힘으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얼마나 버티냐가 글쓰기를 좌우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입시 준비할 때 엉덩이 힘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쓸 수 있느냐 얼마나 시간을 들이냐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김현수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매니아죠. 그리고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글을 쓰면서 정말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도 아프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다 보면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나요. 그게 느껴져요. 막 열기가 올라가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비듬 생길 때도 있어요. 눈도 나빠지죠.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좀 튼튼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